안녕하세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LS머티리얼즈 드디어 지루했던 이런 행복기간을 끝내고 강력한 저항구간이었죠. 2만 7천원 벽을 넘어서면서 지금 3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현재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SOFC 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주요 부품을 직공급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LS머티리얼즈는 현재 UC 울트라 커페시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렇게 홈페이지가 마비가 좀 됐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좀 하면서 2만 7천원 벽을 계속 한번 두드려줬습니다. 그랬지만 저항을 막고 계속 내려왔죠.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방이 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3만 5천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LS머티리얼즈가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올 거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눈치 싸움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데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나서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들이 이런 순매수를 보시게 되더라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길게 횡보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던졌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죠. 이 LS머티리얼즈는 제가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 모멘턴으로 전환이 좀 됐고 세력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좀 됐기 때문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제가 올려드렸을 때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좀 잡아가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다리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4월 11일 날 벌써 한 달이 좀 넘었죠. LS머티리얼즈 2만 4천 원 이하에서 비중 40% 이렇게 좀 잡아 드렸어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가를 좀 드렸고요. 매수를 드렸던 이유 저점을 찍고 반등 포인트가 나올 거고 2만 3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매매를 좀 했을 때 수익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만 중요한 구간들이 깨지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2만 3천 원 손절가도 미리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LS머티리얼즈 매도가 오전 10시에 3만 원 이상에서 매도가 좀 잡아 드렸습니다. 오늘 최고점 3만 7백 원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했고 거대량 자체가 정말 많이 나와줬고요. 일단 동시효과에서 이미 12% 정도로 상승을 하고 시작을 좀 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돌파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50% 절반을 좀 매도를 좀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예전에 LS라고 보내주신 분들 오늘 수익 보신 거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LS머티리얼즈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크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분할적으로 매도를 좀 잡아 드렸고요. 나머지에 대한 비중은 가지고 가면서 정확한 흐름 지켜볼 겁니다. 혹시나 오늘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을 내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금액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금액에 대해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4903-7423 LS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정리할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자리를 준다고 하면 비중 더 넓혀서 가지고 갈 거니까 이런 금액에 대해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4903-7423 LS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정말 많은 기간 진짜 횡보를 많이 했죠. 날짜로만 보더라도 2월 29일부터 지금 불과 어저께까지도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3개월 가까이 횡보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몇 번 만들어 줬습니다. 결국은 2만 7천원을 넘어서 주지 못하고 2만 4천원에서 2만 6천원 이 구간에서만 계속 횡보를 좀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정확하게 좀 나왔었습니다. 2만 3천원, 2만 4천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좀 해줬고요. 바닥이 정확하게 나왔다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LS 머티리얼즈는 주가 자체가 진짜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상승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개월 가까이 지루한 형태로 좀 가고 있었지만 이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했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다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5월 달에도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이거를 잠깐만 좀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 달 넘게 지루한 형태로 좀 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분명히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순간 3만 원 이상 돌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워낙 길게 횡보 기간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5월달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월달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털고 나가도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분위기 자체를 상승 분위기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줬고 그 전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후회를 어느 정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이 조금만 나와도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 심리를 느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보시면 좋은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부터 LS 머티리얼즈는 이 위에 고가권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면 저항을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이 첫 번째 벽 2만 7천 원을 넘어서 줬고 3만 원까지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3개월 동안 행보를 하고 있으면 결국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이렇게 3만 원 부근에서 아마 마무리를 해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일이 정말 중요하겠죠.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다음 주까지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신호탄이 터진 거라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을 위해서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신데요. LS 머티리얼즈 모든 주주님들 제가 초대를 다 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100% 도와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타점도 좀 잡아드리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완성을 할 수 있게 확실한 종목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오전에 단타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1억 투자금 만들기 현재 이 텔레그램 방인데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지만 이벤트도 같이 하면서 추가적인 수액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010-4903-7423 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문자로 답장을 좀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100% 지금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 손실 보신 거 최대한 메꿀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고 소통도 하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매집주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종목이 뭐냐면 3월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 4월도 4차 바이오 종목 지금 현재 매집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차 매집주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일전에 1, 2, 3차 3번에 걸쳐서 매수매도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매집주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제가 무료로 매매 타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큰 수익 5배에서 6배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걸 월봉 차트로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3상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일전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3상이 확정된 후로 7배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4,000원에서 2만 8,500원 7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신약에 대해서 3상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봉으로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올려주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도 같이 매집이 좀 같이 들어가야 추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큰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에서 손실권에 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자체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 HLB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봉으로 조금 비교를 해봐도 조금 비슷한 차트를 좀 흘러가고 있죠. 그쵸? 자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만원짜리가 8만원 이상 갔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매집 후에 지금 다시 한번 대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현재 이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 구간에 있냐면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대상승이 나오고 나서 놓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 무료로 이 파일 또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자료 정확하게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함께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야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LS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자 2차전지 중에서 이 엔캠을 보시면 좀 다르게 보실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을 때 자 그때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차전지 시장,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목받았던 게 엔캠이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HLB가 지금 바이오 종목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수급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수급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 HLB가 수급을 가져갔으면 이 빠져나온 수급이 분명히 다른 종목 이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아직은 이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수급이 이동을 하는 순간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4월, 5월 같이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셔야 제가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일단 좋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리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도 정말 기대에 불만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추가 상승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큰 상승 무조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모습, 더 큰 상승 보여줄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내일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로 모든 분들한테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4903-7423 LS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진행할 때마다 라이브 링크 주소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라이브 진행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타점이 오면 잡아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교육적인 부분도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S 머티리얼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내일 오전 라이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